지금은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다 해서 달려왔는데요 블런치대에서 해 본인 mike 무놓수님이 donc 반갑습니다 찰수도 있겠는데? 그리고 끊어들어 졌습니다 네 또 장소를 옮겼는데 이번엔 뭐 하면 되나요? 기념이 있는데요 미션이요? 우리 지수님과 같이 미션을 할 관계자분들도 전문가님 저는 라인프렌즈에서 캐릭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맥슨에서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마케팅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문석이 오 문석이요 정답 저는 바람은 향기 필수인데요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힌트를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답입니다 아이템을 만들어주세요 문제 주세요 오 아이돌 이런 건가요? 아주 가까이에 생각보다 있습니다 차정장 약간 이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블랙핑크? 정답! 맞아요? 맞아요? 리사가 앞머리가 있어서 이게 접니다 저는 긴 머리로 다음 문제 어떻게 그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구로 오는 문석이 문석이요 문석이요 지구를 피해한 거죠? 약간 이렇게 우주 대스타 우주 대스타 비슷해요 약간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를 뭐라 하죠? 월 대스타 월 대스타 흔닛은 잘 그렸죠? 네 잘 그렸어요 정답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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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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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베네피스로 기획 때 디자이너 분을 석유할 수 있는 찬스 드리ệt 어디에 계시죠? 오! 저보다 훨씬 잘 그리시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로써 많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상식 퀴즈 어 3개 이상 맞추시면 으하하하하하하하 가까이 가까이 계시네요 첫 번째 문제 카러플의 한국 정식 출시 일자는? 오? 너무 어려워요. 아 기억이 뭔가 살짝 나려고 하는데 시기가. 이거 들릴까요? 네. 지루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. 어! 잠시만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죠? 아! 4번! 공감입니다. 와! 두 번째로 이제 카러플 내에서 통용되는 학회 이름은 뭘까요? 헉! 1번! 이건 안 되지 않나? 3번! 배찌! 배찌는 캐릭터 이름 아니에요? 배찌! 저는 오! 3번! 루찌! 앞으로 이렇게 힘써주시면 안 되겠지? 카러플의 티어는 총 몇 개일까요? 오 진짜 어렵다. 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불러주시는 거예요. 죄송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다이아. 다이아는 확실히 있고. 골드. 골드 있으면 실버 있겠고. 브론즈. 브론즈보다 아래가 있겠죠? 브론즈보다 아래는 없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럼 브론즈, 실버, 골드. 두 번째 힌트. 다이아는 중간에 있습니다. 잠깐만요. 골드 위가 다이아인가요? 어? 골드 위가 다이아가 아니야? 골드 위에 뭐가 있는 거죠? 아 마스터? 아 마스터. 마스터가 있잖아. 다이아 챌린저. 어? 저 다이아 챌린저. 레전드. 정답은 2번. 9개. 정답입니다. 어? 어떻게 있어요? 더 뭐가 있지? 제 꿈은 카트 챔피언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전문가복을 획득하셨습니다. 와! 아이템을 만들어주세요. 어? 안녕하세요.